12월 31일 와우 오늘 마지막 날 2020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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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지금 큰 문제없는 큰 문제없는 그리고 다음 년에 큰 문제없는 큰 문제없는 이번 년에 웃음 아무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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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정말 정말 왜 이 상황이 일어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글로벌 워밍 그리고 다른 다른 지역을 잃어버린 자연 잃어버린 잃어버린 정확히 하지만 지고 너무 너무 지고 지고 그래서 그리고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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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여행 사이에 싱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다행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우리 옷이 너무 빛 그 말 티셔츠 티셔츠 스웨트 셔츠 범벅 붐벌 자켓 그리고 또한 티셔츠 히트 티셔츠 티셔츠 한국에서는 내복 우리 필요해요 당연히 저는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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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most frozen 시베리아 러시아 러시아 그리고 저에게 놀랍게 저에게 놀랍게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 이 코리아 거기에 왼쪽 왼쪽 왜 여기가 너무 콜라 제 경험은 한국은 너무 맑고 맑고 글로벌 워밍이 조금 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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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rtheid 두번에 오늘의 좋은 기회를 하루 자유로는 좋은 기회로 나의 나머지 좋은 기회로 itch 사랑 기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